아 아빠랑 뽀뽀해 아빠랑 이거 두개 다 해 다 줍니다 공도파요 공도파요 여기 땅파요 곤다해요 얘 여기 타가지고 느끼니까 다 갖다오세요 이거 땅파 집에 가자 내 땅 어디 갔다올게요 네 갔다오세요 쫄깃쫄깃 하하 네 갔다올게요 진짜 야 theoretically 네 네 갑자기 봐봐 이건 좀 거다 어 와 엄청 매겠는데 마다 lendem 아 풀나왕도 컸어 와 비굴로 아 이현이거는? 여기 있잖아 이현이 이따 볼게요 됐어 어? 이현이 좋아하는거다 됐다 아아 렌즈 좋아? 렌즈 좋아요? 와아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이현이 뭐가 오지? 이거 먼저 먹어야지 뜨거워 이거 먼저 먹어야지 안 보여? 됐어 먹고 있지마 맛있다 절어줄까? 그릇에 뜨거우니까? 맛있겠다 또 누구야? 이거 뭐야? 이거 하나 한 개 뭐야? 이거 뭐예요? 그런거 quiser 간장튀김 간장튀김 여기도 부어줄까? 응 맛있게 뜨거워 맛있게 먹어볼까? 아 뜨거워 간식 되게 맛있죠? 간식 되게 맛있죠? 먹는다 응 먹어요 잘라줄까? 아 군침 돌아 맛있겠다 감사해 자 치킨 한번 먹어볼까 뜨거? 아팠잖아 아팠어? 미안해 치킨도 맛있네 이런 떡볶이가 뭐 부어있는데? 응 먹었으니까요 파슬리 가루라는 거야 어? 파슬리 가루라는 거야 미안해 이거 회원 먹어봐도 가위 줘보세요 이거 튀김 넣어서 먹어볼게 자 먹어봐 음 안 먹을래 안 먹어? 아빠 먹을게 됐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뜯었어 네 좀 해줘요 네 너무 커 치킨을 잘라줘 네 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? 음 케이브 엄청 부드러운데? 매워? 응 매워요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는데? 으흠 으흠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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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빠 이거 더 줘 김말이? 김말이 더 줄까? 응? 이거 어? 모르겠네 매운 거 못 얹는데? 얍어? 응 어떡해 아빠가 사줄게 다 사줄게 김말이 따로 알겠지? 네 근데 식감도 매울 것 같은데 응 엄마가 사줄게 알았지? 김말이 좀 다 줄걸 그니까 한 숟갈 먹어볼까? 맛있다 맛있어 보여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어 잘 먹네 어디야 돼? 응 좋아 좋다 아빠 먹어 응 응 그렇지? 응 고구마 고구마 응 응 응 응 아 응 응 맛있다 이 어디에 이리와? 뜨거워? 응 좀 뜨거워 아니요 아 크림을 같이 섞어서 먹으시네 치킨 섞어줄거야? 맛있어 이거 라인 섞어먹어봐 음 그래? 매운 그 뭐지? 로제? 그네쯤도 나네 해줄게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어야? 알았어 아빠 줘 엄마도 줄게 엄마도 줄거야? 응 엄마 거기 없겠다 조심해 매워 매워 응 괜찮아 아 음 그제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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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면 이럴때 텔비가 볼게 있다 응 다 먹고 텔비다 뭐요? 다가서 술 치킨? 응 잘 먹네 살짝 뜨거워 괜찮아? 뜨거워? 응 자, 이따 놓을게 짜네 왜? 견뎠어 왜 안 냈지? 왜 안 냈지? 맛있죠? 응 오빠 고추배기 따위 왜? 맵긴 맵지 엄마도 그렇지? 이현아 안 나 임밤 묻고 땀 묻는 안 나 난 이현이 안 치져돼 엄마만 아빠이랑 치져돼 최고야? 최고야? 아? 괜찮아? 아 치즈 안 돼 치즈야 치즈야 안 돼 안 돼 짠 할까? 짠 먹어? 응 맛있었다? 응 한 번 더 먹을래 한 번 더 먹어? 보드보드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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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냉이